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이 돈 갖고 서울의 작고 낡은 데 가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좀 쾌적한 데로 가야 되나요? 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지금 한 2억 원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한 20건이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38평 방이 4개 있고 욕실이 2개 있는 물건이네요 내 집 마련 하시기에 가격도 그렇고 너는 아직도 적합하지 않나 서울에서 3억 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요새 내 집 마련으로 경매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내 집 마련 들어오시는 분들이 크게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1억, 2억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외곽에서 다시 조금이라도 서울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3억 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아파트 3억 대 아파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좀 클릭을 하고요 아파트, 서울에 있는 3억 대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 최대가를 3억 대니까 최대 4억, 최소 3억으로 좀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격이 3억 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6개가 나왔네요 이 중에서 한번 몇 개 골라볼게요 이렇게 많이 유찰된 것들은 우리가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아파트긴 하지만 약간 빌라형 아파트고 신건이네요 요것도 좀 패스해 보겠습니다 좀 쓸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볼까요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인데요 3억 9,400에서 진행을 했는데 1회 유찰에서 3억 1,500 최저가입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요 요 사양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먼저 보면 2층이에요 2층은 기준층보다 조금 저렴하죠 저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8제곱 그러니까 작아요 방이 몇 개 있죠 방이 두 개 있고 주방 겸 식당 있고 화장실 있고 발코니 있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2층짜리 물건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적합한가 요것도 판단하셔야겠죠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신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내가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이 돈 갖고 서울에 작고 낡은 데 가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조금 좀 쾌적한 데로 가야 되나요? 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일단 제가 방금 어떤 분한테 이런 물건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정도면 이렇게 작고 낡더라도 충분히 잘 보수하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애가 셋이다 그러면은 이 12평짜리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허락하는 한 서울로 가셨으면 좋겠다 상황에 허락하는 한 나는 다섯 식구가 이렇게 옹기종기에 살아도 난 좀 참을 수 있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쉽지 않겠죠 너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약간 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고생을 좀 하셔도 되지 않나 서울로 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래도 계속 버틸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꼭 내가 쾌적한 곳에 살 필요가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로 내 집 발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본으로는 그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거를 좀 내려놔야 작더라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계속 월세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진짜 예쁜 인테리어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집들을 자랑하는 유튜버도 많고 하지만 꼭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얘는 어쨌든 사이즈가 작고요 93년식이니까 오래되고 낡고 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리고 한동안 노동강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가격이 현실화된 곳이고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채무자금 소유자의 어머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입찰가에 입찰을 하셔도 괜찮은 물건이고요 내 집 마련 하시기에 가격도 그렇고 저는 아주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요거는 번동에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아까는 이제 12평밖에 안 돼갖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사이즈가 38평 그러니까 126제곱이에요 꽤 크죠 강북구 번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나홀로 아파트고 입지가 아까 월기동 물건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이들도 널찍하게 부모님도 모시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방이 4개 있고 욕실이 2개 있는 물건이네요 얘도 역시 2억이고요 근데 얘가 두 번 유찰을 했어요 감정가가 5억 5천이었는데 지난해 차에 4억 4천 유찰되었다가 지금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3억 5천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최저가보다는 낙찰가가 다소 다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 회차 가격도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가 거래가 없어요 한 개 동짜리이기 때문에 74세대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거의 빌라랑 똑같아요 거래가 없는 거죠 팔고 사고 이게 있어야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가치 판단하기가 참 모호하다 그래서 이 물건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옆에 인근에 다른 물건들 하고 보셔야 되고요 이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할 때도 수요자가 아마 좀 한정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거래가 21년도 3월이었고요 이때 마지막 거래가 5억 4천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월세를 보니까 마지막 전월세가 21년도였고요 이때 2억 7천의 전세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물건 가치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내 집 마련으로 보신다면 인근에 다른 물건들하고 이 물건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할 만한 다른 물건들의 가격은 지금 어떠한가 입찰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지금 최저가는 너무 매력적이죠 서울에 방 4개짜리인데 최저가가 너무 환상적이죠 본동에 있는 아울러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도봉구, 강북구, 강서구 뭐 이런 곳에 이런 물건들이 지금 있는데요 신림동 물건 한번 볼게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한 2억 원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한 20건이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얘는 딱 국민 사이즈 59제곱입니다 감정가가 4억 8,200이었는데 1회 유철에서 최저가가 3억 8,500이에요 그리고 얘는 기준층 10층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괜찮죠 신림동이 약간 빌라들도 많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고 때로는 언덕 있는 데도 있어요 얘도 아마 언덕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물건이 세대수가 630세대예요 앞서서 봤던 1개동짜리도 아니고 처음에 봤던 12평짜리도 아니고 630세대 8개동짜리고 92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가가 마지막 거래가 꽤 높게 거래가 됐어요 5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이제 올해 3월달에 그리고 2월달에는 1층이 4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 집이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따라서 아마 거래 가격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전월세를 보니까 마지막 전세가 4월달 이번 달에 있었네요 전세가 2억 8천 정도 합니다 딱 2억 8천 정도 전세가가 적당해 보이고요 지금 최저가도 꽤 괜찮은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이 아까 보니까 4억대도 거래가 됐었고 5억대도 거래가 됐었고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치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집의 마지막 소유권이 2000년도에 바뀌었어요 4년 전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어느 정도 기본 인테리어를 아마 다 4년 전 수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너무 좋죠 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면 정말 매력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너무 말끔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말끔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쟁이 붙으면 입찰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까처럼 조금 하자가 있는 못생긴 아이들이 더 적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너무 멀쩡한 아이들은 그리 낮지 않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도 경매 물건에 받을 수 있나요? 경매라고 해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나오는 거는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나 정부지원대출을 하는 은행에서 경낙장금 대출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디딤돌 대출을 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은행을 정말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대출은 또 달라요 얘는 또 대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생아 대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매 낙찰을 받아서 신생아 대출로 한 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일단 일반 경낙장금으로 신생아 대출로 대환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은 은행에 따라 직원분들이 잘 몰라서 안 해주는 건가요? 은행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못해요라는 대답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은행이 은행 직원 담당자가 경매를 알아야 경낙장금 대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경매 권리 분석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으면 경낙장금 대출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품을 팔으셔야 된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3억대 물건들 내 집 마련하기에 괜찮은 아파트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